성경을 여행하다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배경은 초래교육기 7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르도토스는 이집트를 방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나일강의 결과물로써 이집트라는 국가가 세워졌다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를 오늘날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그 번영을 결정지었던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은 60km 길이로 펼쳐져 있었고요. 세계 2위의 강의 길입니다. 그리고 5, 6월에 일정한 범람을 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이 불규칙적으로 범람했던 것과는 달리 나일강은 5월이 되면 빅토리아 호수에서 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물들이 이렇게 아래로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이 다 풍요로운 비옥같은 토지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중해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산모작까지 가능하고요. 이집트의 번영을 책임지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하부구조를 결정하고 있었고 풍요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나일강의 모습에 사람들은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나일강의 범람을 하피라는 신, 하피는 개이름이 아닙니다. 하피라는 이집트의 나일강을 주장하는 신이 이 범람들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이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파라오의 권위, 바로 이집트 백성들의 민심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집트에서 망명을 떠났던, 미디안의 망명을 떠났던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기 싫어하죠. 이러한 망명과 귀환의 모티프가 신우의 이야기라는 12왕조 때 유명한 이집트 문학인데, 신우의 이야기라는 책으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우의 이야기라는 당시 유명했던 이야기와 패턴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우에는 정치 권력에 밀려서 망명을 떠났지만, 너무 이집트로 돌아오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사실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그와는 반대로 이집트로 너무 돌아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컨셉 자체가 이미 반이집트적인 모세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출애국 사건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되는 재앙들은 우박이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나 우박의 재앙이나 아까 봤던 전염병 재앙이나 이런 재앙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합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서 표징이 될 것이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지 않은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게 내리고 있는 이 재앙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의 풍요를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지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돌이켜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끝까지 파라오는 돌이키지 않고 버티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의 대표신이었던 태양신, 라를 처단하는 듯한 그런 모양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두움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열 가지 재앙이 출애국기에서 아주 긴박하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단순하게 이야기와 사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재앙의 이야기마다 마지막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국사람이 나를 요하인 줄 알리라. 그리고 요하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리라. 근본적으로 재앙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계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그 백성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심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심판이라는 것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해보면, 이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징계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이집트 백성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단순한 심판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또한 출애국,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국의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 수많은 이민족들이 함께 출애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국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고, 깨닫는 모든 자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뻣뻣하게 버티게 되면, 죽음, 멸망,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홍예를 건너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예를 건너려고 하자, 이집트 파라오는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병거 600승, 우리로 말하면 땡크 600대를 데리고, 최정려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습니다. 이집트 18왕조는 이집트 왕조 중에 거의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예를 건너서 이렇게 블레셋으로 올라가는 해안도로라고 하죠. 해안도로를 타러서 쭉 올라가면 사흘,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에 가난 땅을 속국으로 통치하는 이집트의 또 최정려 수비군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은양을 맺게 하기 위해서 신예산으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자, 그것은 다음 화학 때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예를 건너는데 그러면 어떤 길로 갔을까요? 이쪽 길로 갔을까요? 아니면 여기를 갔을까요? 아니면 이쪽 바다를 건넜을까요? 한때는 이쪽 바다를 건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바다가 너무 넓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쭉 수혜주 운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 이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바다 중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데, 뭐 이런데로도 갈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났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합니다. 동풍이라면 이제 이쪽이 동풍이죠. 이쪽이 동풍,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밤새, 밤새 물러가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고, 이집트 그를 따르던 이집트의 대규모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자, 출애굽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집트는 전차 600대를 비롯한 최종의 군사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야망이 홍해바다에서 수장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제국의 목을 꺾으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고대군동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기생라비, 영어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요구하는 하늘에서도 아르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소문을 퍼뜨리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 나는 너희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요하 하나님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그게 바로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의 모티프는 근본적으로 출애굽 모티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이야기, 그런 패턴.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참 한국계는 한국계에만큼 성교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성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탈출했을 뿐이고, 귀생라하베고 복음을 전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약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공연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교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성교라는 것은 바로 성교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목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성교의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교라는 것은 바로 성교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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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의 행위